레드필 코리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숨고 어떤 식으로 도망치는지 노루가 사냥꾼에게 솔직하고도 상세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사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사냥꾼이 모르는 정보를 노루가 아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여자가 자신의 짝짓기 심리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왜 나쁜 남자가 자신을 흥분시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왜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막막에 맺힌 2차원상에서 출발하여 어떤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서 3차원 공간을 재구성해내는지 스스로 알 수 있다면 시각학자들이 뺑이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한 때로는 자기 기만에 빠지도록 인간이 진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짝짓기 심리에 대해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기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심리기제가 왜 진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 때문에 자기가 설렜는지 어떤 남자와 섹스를 할 때 오르가즘을 느꼈는지는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 상당 부분은 남자가 접하기 힘든 정보입니다. 여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밀한 짝짓기 심리에 대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털어놓을 가능성보다 다른 여자에게 털어놓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여자의 짝짓기 심리에 대해 남자가 잘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내용일수록 남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남자가 알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과 성 경험을 다 까발리면 남자가 자신을 걸레로 볼 것이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에게 설렜는지 다 까발리면 남자가 자신을 이상한 여자로 볼 것이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과 노루에 비유하자면 노루가 미쳤다고 노루 사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사냥꾼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노루가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노루와 사냥꾼의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면 노루 자신과 가족이 사냥꾼에게 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냥꾼에게는 이득이지만 노루에게는 손해입니다. 여자가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여자와 남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남자는 그런 정보를 자신의 짝짓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많이 털어놓을수록 여자의 평판이 떨어집니다. 저처럼 연애 심리를 학문적으로 다룬다면 자신의 사생활을 전혀 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자신의 경험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연애 유튜버 활동을 하는 길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얼굴 까고 영상을 찍으면 엄청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나 친한 여자들의 은밀한 짝짓기 심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가리고 음성변조도 하고 국어책 읽듯이 대본을 읽거나 인공지능의 읽어주기 기능을 돌려서 최대한 익명성을 보정해야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 연애 유튜버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런 컨셉은 남자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자 연애 유튜브 채널의 블루오션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그 영상으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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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